자 30번 문제에 정답률이 55% 정도 나왔던데 이 문제는 진짜 대표적인 재진술 문제에요. 결국 또 그릴기죠.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위에는 계속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기농을 사용하는 방법. 그것이 유일한 오직 자연적인 산물 같은 것들만 사용할 수 있는 유기농. 투입물로써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저라면 여기 레스 데미징 이런 데도 플러스 표시를 했을 것 같아. 이게 이제 우리의 생태계에 크게 안 좋은 영향을 덜 미친다 이거죠. 그래서 위에 이 얘기는요. 초반부터 유기농에 관련된 긍정적 측면에 대한 얘기를 좀 얘기했었고. 자 근데 그러나 라고 얘기했어요. 내용 꺾이나봐. 라지 스케일의 어덥션 오브 올게닉 파밍. 그러니까 큰 규모로 올게닉으로 파밍하는 거. 그건 뭐 한다고 그래야 돼? 안 좋다 이러면 될 거 아니야. 하우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 reduce ills and increase production cost를 증가시킨다. 아 그러면 유기농. 이 부분은 유기농의 라지 스케일로 가는 것은 좀 안 좋은 것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갖다 쓴 거네요. 됐죠? 그래서 1번 선지도 뭐 크게 나쁘지 않고. 어 이런 거 보이셨어요? 인올게닝 니트로진 서플라이라고 했는데 뭐 니트로진 질소 뭐 이런 거 나오긴 했지만. 저는 근데 다른 것보다 인올게닝이 더 중요하다고 봐. 그럼 지금 문맹에서는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건데? 야 유기농 별로고 유기농 아닌 거 인올게닝 이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essential 이런 거 나온 거 이해되시죠? 됐니? 오히려 생산성의 어떤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게 된다. 그러니까 비유기농이 훨씬 더 나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비유기농. 크게 나쁘지 않았었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좀 볼까요? 이런 거 또 나오네 얘들아. 올게닉 서플라이 그러니까 유기농으로 이제 뭐 서플라이 하는 거. 그것은 다 뭐하대? 뭔가 좀 제한적이고 또는 expensive 하대. 그러니까 안 좋은 측면 얘기하는 거네. 인올게닉 보다. 또 비교도의 생 나오네. 아 우리 지금 잘 읽고 있네. 게다가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주제의식 크게 안 바뀌겠네요. 소재만 좀 바뀌겠네요. There are benefits. 어떤 이득이 있습니다. 어? 이거 봐 얘들아. 사라지잖아. 얘기했지? 미치겠네. 아무튼 benefit이 있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뭐에 benefit이 있다? 라고 해야 맞는 말이 되는 거야. 비유기농에는 benefit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괜찮은 거야. 근데 봐봐. To the expensive use of either manual. 각조에 나와 있지 않나? 거름을 사용하는 거. 또는 레금수 콩과 식물 이런 거 사용하는 거. 어? 근데 이거 말하는 게 몰랐어도. 이거 나오네. green manual crops. 라고 했었어. 그러면 친환경 매뉴얼이라고 했었다. 친환경.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게 뭐로 보였으면 좋겠냐면 친환경으로 갖다가 작물 재배하는 거. 이게 바로 유기농이잖아. 야 근데 유기농에는 이득이 있다? 뭔 개소리야. 됐지? 어. 꼭 확인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 좋다 그랬는데 benefit이라 해서 골랐는데요. 아. 운이 좋았어. 무엇에는 benefit이 있고 무엇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 여기서 우리가 잡아놨으니까. 됐지요? 자. 4번까지만 확인합시다. 많은 경우에서 with control 이라고 하는 거 can be very difficult or require much labor 이라고 했었어. 그러니까 봐. with control 이라는 게 뭔데? 잡초를 막 이렇게 통제하고 다 베고 이런 거. 되게 힘든 일이잖아. 그러니 이게 수작업을 많이 필요로 한대. 뭐를 안 쓰면은 만약에 chemical 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되지 않으면 이라고 얘기했다. 그럼 이게 어떤 문명으로 일으켜야 되더라? 다시 with control 잡초 같은 거 막 뭐 다 벗겨내고 막 이런 것들 이거 비유기농 즉 chemical 이걸로 사용할 땐 사용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비유기농의 장점 유기농의 좀 단점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 이걸 안 사용하면은 되게 일이 많아서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라고 얘기했어. 자. 저랑 수업 많이 하셨던 분들은 제가 뭐라 했냐면 어휘 문제에서 end는 유독 중요하다. 이 얘기 되게 많이 했어. 즉 다시 얘기하면 앞뒤 문맥이 같은 문맥으로 맞춰지는가. 이런 거 보시라고 했단 말이에요. 확인해볼까? 더 적은 사람들이요. 뭐 하려고 하는데? to do this work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잘 하려고 하지 않는다지. 괜찮니 얘들아? 어. 그럼 이 일이라는 게 뭔데? labor 수작업을 하는 거. 뭐 하면서? as a society become welfare 이제 사위가 점점 부유해지면서 아. 굳이 뭐 내가 손으로 하냐 이런 거 좀 이제 안 한다고 사람들이. 됐지요? 그 말인지 쓰면 다시 한 번 뭐 유기농보다 그냥 비유기농 뭐 비료 화학비로 쓸 수 있는 거 써야지. 뭐 이런 문맥으로 갔다고 이제 쓴 거지. 그러니까 애매하게 또 가시면 여러분들 4번 이런 거 가시면 안 돼요. 이 3번은 너무나 명확하게 재진술을 잡혔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쉽게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제가 볼 땐 이 정도만 얘기를 합시다. 이 문제 정도 맞추셔야 됩니다. 재진술 포인트로. 자 이어서 우리는 31번으로 가겠습니다.